원장님 안녕하세요. 몇 개월 동안 원장님들한테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. 새로운 제품 또 4차 교육혁명에 글맞는 새로운 VR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 좋은 분을 저희가 만났습니다.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준비하는 단계고 또 아이들 교육적인 것을 원장님이 원하는 미술과 언어 이쪽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물론 전문가 분이 더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원장님한테 꼭 한번 찾아뵙고 또 상세하게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꼭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교육적으로 꼭 하셔야 될 그런 기술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책으로 보고 선생님들이 멘토맨으로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교육을 시켰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네들이 움직이면서 화면에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세계의 어떤 교육적인 장난감보다 더 재미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. 이번에 11일 날 저희가 중국을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저희 원장님들하고 그때 꼭 한번 만나 뵙고 제가 또 인사도 드리고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못해드렸던 그런 제품들 이번에 또 신제품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제품은 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. 이 제품을 보면서 저도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원장님이 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고요. 또 아이들한테 유용하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꼭 배워야 될 또 자기가 직업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코딩 VR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원장님 아무쪼록 건강히 계시고 저희가 좋은 내용과 좋은 제품으로 원장님한테 꼭 인사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